이제 테헬리 리포트 해보고 싶다. 이거 다 한거야? 뭐지? 다시 한번 복습 한거야? 오늘 23호 해야되는건 알고있었지? 스펠까지 했네? 스펠 힘들지 않았어요? 스피드키드까지 하면 좋겠다. 얘는 뭐해서 어떤 소리가 날까요? 와우 T는 O는 O O해도 되고 I해도 되고 B는 오케이 박쳐서 TO 또는 TO 영국사람은 TO 미국사람은 TO 자 O가 내는 소리 4가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O는 네이브를 눌러줘 O 대표소리 O O O O O O O O O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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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소리가 될까요? O O O O O O O O 그래서 선생님이 국어 공부하라고 되어 있잖아 아 참 1호 S는? 책 다 됐어 마지막 페이지 적혀져 있었지 여기 집에 가져가고 시험 쳤지 팩트는요? 팩트는 너 전에 봤던 거 다시 봐도 되고 책은 끝났어 U는? 어 넷 쌍 U가 내는 소리 세 가지 한번 해보자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어 어 말고 U 그렇지 어 선생님이 힝바닥소를 먼저 얘기하는 거 아닌지 제가 헷갈려 보셨는데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해보자 여기서는 어가 됐어요 사각적으로 뭐가 됐다 역시 선 어 이제 최현이 힝바에 선생님하고 착착 맞는 거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에서 어떤 소리가 될까요? 어 자 이 R이 들어가는 소리를 조금 더 연습해야 될 거 같아 자 R은 O는 U는 이 Verse 어 N은 왈도 일단은 R이 혼자 있으면 ERN은 나지만 다른 소리랑 붙이면 얘가 힘이 없어서 REAL만 남는거야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지? RON RON R은 O가 다른 소리만 나면 R의 O는 다른 소리만 나면 힘이 없어서 살아버리고 리을만 남는거야 자기 혼자 있을때는 이런거밖에 없더라구요 뭐 이런게 있다 예를 들면 이건 TOR 하는데 OR 소리가 나야돼 이렇게 합치면서 TOR 이렇게 있으면 ER 소리 나는데 다른 소리 어 소리 이름이랑 합쳐지면 어가 없어져버리고 위에 있던 어가 얘를 만나버리니까 어 나는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살아버릴게 하면서 살아버려요 살아버려요 살아버리고 그리고 RON이 되는거에요 RON 그 다음 뒤에는 합쳐서 뭐가 될까? 마 그렇지 마 M은 M O는 A B는 그렇지 그렇지 이번 책에서 배워주고 O가 A 소리 된다라는 것도 배우고 있어요 네 여기서 마 마 마 2개는 뭐가 아닐까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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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혀 오케이, 얘는 먹어야겠다 혀 혀 혀 혀 혀 혀 혀 혀 잠이 나 뭘 써가면 어떡해 잠깐 들어와 있어 봐 N는 유은은 힙 빠져잖아 T는 합 cute P는 O는 H는 다같이 들어와있어 그 다음에 얘는 모여서 멍 M은 M U는 입받았어 O G는 합쳐서 Mug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Not 옳지 N은 U는 입받았어 O T는 합쳐서 Not Not OK 잘했습니다 오 그렇지구요 오늘은 복회약 네 빈